안녕하세요 재쓴맘 장성숙이에요 오늘 다모아텍 놀러왔어요 그런데 여기에 물에 동동 떠 있는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죠 그랬더니 이게 센서 방수 테스트 지금 하고 계신 거래요 이게 이제 팜클로랑 연동이 돼 가지고 먼 곳에 있는 것도 팜클로 화면으로 다 볼 수 있다고 하네요 다모아텍에서 만든 팜클로 나도 집에서 한번 해보고 싶네요